비행기 비행기 어차피 미치게 멀리 떠나 올라타자 비행기 너와 나 함께 타는 비행기 We are we are 어디든 가요 We are 너와는 어디 두지 같이 가 넌 따라와 비행기 We are 멀리 멀리 너와는 어디 두지까지 Today is the day 하나, 둘, 셋, 넷. 오케이. 라스트. 아무도 찍어볼게요. 렛츠고! 자, 어떤 춤 준비하셨나요? 저는 몰라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5, 6, 7, 8. 5, 6, 8. 5, 6, 8. 5, 6, 8. 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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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! 가슈! 가슈가 되고 싶어요! 그러면 다시 보시는 영상을. 가슈가 되고 싶어요? 가슈가 되고 싶어요! 가슈가 되고 싶어요! 저 그럼 여기서 그림 딸게요. 자, 셋이 어깨 동반하고 웃으면서 얘기 해볼게요. 아, 드릴? 오케이. 정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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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찬이 형처럼 저기 멀리 보면서 웃어봐요. 한 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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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! 어, 얘 너무 밝아! 아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바뀌구나. 오케이. 지미집 딸게요. 아, 네. 네. 저 진짜 약간 액팅 크게 해주세요. 액팅 크게 해주세요. 갑니다, 갑니다. 렛츠고! 맞아, 맞아. 그래. 우와, 저 비유가 되게 좋아. 우와, 우와, 우와. 오, 오, 마이거. 우와, 우와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아, 네, 네. 아, 네, 네. 그럼 나도 이거 미리 잡고 있고 클릭스가 올 때 내가 도망가고 좋아요 그러면 바로 클릭스가 누르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게 아니야 이게 NG형 아니 나쁘지 않았어 처음부터 딱 나오겠지? 좋아 좋아 뭐가 좋을 것 같아? 오케이 그러면 지금 다시 딸 부분들은 형님 일로 가야지 방금 여기 있어 왜냐면 형이 딱 이렇게 섰을 때 완전 가운데 있어 아니면 제가 움직일 게 다 보여 괜찮지 않나? 아 쌍은 없어 우리 네네 어떻게 할래? 형 이렇게 셋자 일단 귀엽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뒤에서 일단 타이밍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앵글 괜찮나 지금? 아 맞다 계속 잡아주면 돼 그 승민이가 문 열면 그래도 어차피 너 보정이어가지고 오케이 너 이따 속도가서 얘기 좀 하면 되지 아 이게 벌써 한 거야 자 갑니다 오케이 다 들게요 오케이 제가 형 메이크업 담당할게요 응 응 응 응 자 우아맨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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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서트 딸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교 조금만 덜 부리고 애교 조금만 덜 부리고 애교 조금만 덜 부리고 카메라 강하시면 될 것 같아 응 굳이 형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? 나? 형이 형 이렇게 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그냥 옆에서 들어줄게 돈이 심하게 너무 무거워 불안을 바라보면 그곳에 추웠던 수원을 같아 더 가깝게 후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해외 탈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한 번 틀렸어? 한 번 틀렸어? 다행이다 렛츠 고 오케이 썸네일도 땄다 오 네 좋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촬영 고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한 번 박 감독님 박 감독님 아니 아니 리 감독님 리 감독님 아니 스트레이크 아 스트레이 감독님 아 스트레이 감독님 잘해 멋있어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아 네네 스테이 감독님 떼이 감독님 아 스트레이 감독님 아 스트레이 감독님 자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 떼이 감독님 덕분에 이제 저희가 좋은 퍼즐을 또 찍게 되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뤄드릴까요?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업! 감사합니다 수영 기자입니다 수영 기자입니다